하나, 빚이나 뇌물을 멀리하고 부패를 용인하기 않으며 이 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빚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하나, 각종 기류와 부패를 양산하는 일체 사회적 관행과 행정의 패스를 캡슐하는 국민 문화운동을 존경한다. 하나, 권력과 부패를 근절 및 청산을 위해 정치 제도를 개혁하도록 촉구하는 정치개혁국민운동을 존경한다. 하나, 과정적 매몰과 종종 유착의 본인을 다진하고 매도관회를 발권세전하도록 정보공개와 국민적 가공제활동을 존경한다. 하나, 전관회로와 각종 인권 및과 같은 악심을 파악하도록 공정한 사업기구 강제운동을 존경한다. 하나, 분명한 정세와 정책 및 예산을 교육적으로 이해하는 국민예산 강제운동을 존경한다. 하나, 교육 분야제의 각종 비디와 구별을 근절하여 교육, 개혁, 운동을 존경한다. 하나, 정치, 지방자치, 공직자, 국방, 종교, NGO, 사적지, 경제문화, 공공부, 기관, 언론 등과 함께 전국 방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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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운동을 존경한다. 하나,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구명하는 나라가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운동을 할 것을 교육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